완주군과 용진중학교, 용진농협이 중학생 아침 결식 개선 시범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용진중에서는 오는 27일부터 주 3일간 아침 급식 희망 학생 62명에게 간편식을 제공합니다. 급식에 사용하는 식재료는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 식재료를 사용하며 청소년들의 식생활 교육도 병행합니다. 전북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도 아침 급식 모니터링과 만족도 조사를 통해 사업 확산에 동참할 예정입니다.